지적인 외모와 깊은 우수의 찬 눈빛으로 영웅본색의 장국령을 떠올리게 했던 배우 변영훈 그의 연기는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1993년 영화 촬영 중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후 끝내 세상을 떠난 비운의 배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짧지만 강렬했던 그의 인생과 연기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 6월 5일 한국 인천에서 태어난 변영훈은 평안북도 출신의 경찰관 아버지와 황해도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성장하며 규율과 봉사의 가치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그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969년 인천 송현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한 그는 1년 후 인천 성의초등학교로 전학하여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후 상인천중학교를 거쳐 인천고등학교의 진학, 학업과 사회성을 함께 발전시키며 강력한 교육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치열한 입시를 통과해 1982년 상지대학교 생물학과에 입학한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2급 교사 자격증을 취득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변영훈의 초기 꿈은 작가나 예술가가 되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글과 예술을 통해 공감과 창의적 표현을 탐구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내성적인 성향은 글을 시와 음악, 고독한 예술의 세계로 이끌었고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즐거움을 찾는 동안 그는 조용한 구석에서 글과 멜로디에 빠져들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깊은 열정은 그에게 창작의 기쁨을 안겨주었고 그는 상상력으로 가득 찬 자신의 세계에서 글과 예술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예술적 성향은 그가 선택한 길과 조용한 삶의 방식을 잘 보여주며 그는 언제나 창의적 표현에서 영감을 찾아 나갔습니다 1989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KBS 13기 탤런트 오디션에 참가하며 연예계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중요한 기회는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대학 동창인 정창원의 권유와 추천 덕분이었습니다 정창원은 유명 코미디언 이주일의 외아들로 대학 시절 두 사람은 같은 하숙집에서 함께 지내며 끈끈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 우정이 그에게 오디션에 도전할 용기를 주었고 결국 그의 연예계 경력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1990년 3월 KBS 1 일일극 울타리 아래 봉선화에서 전인하가 연기한 캐릭터의 다정한 동생인 정병호 역으로 첫 연기 데뷔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연기자로서 첫발을 내딛게 한 중요한 경험이었으며 앞으로의 연기 경력의 탄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 그는 TV 문외극 블랙슈트의 제작 과정에서 유명작가 문영남과 처음으로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992년에는 mbc 드라마 분노의 왕국에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족을 상징하는 기아연이라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맡으며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문영남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그는 재능있는 여배우 김희애와 함께 강렬한 연기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그는 세련된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김희애와의 스크린 케미스트리는 드라마의 성공을 이끌어냈으며 업계에서 그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진정성 있는 연기는 그를 관객들 사이에서 기억에 남는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외모와 재능의 조합은 그의 인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대중에게 진정성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배우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그가 연기한 캐릭터들은 깊이 있는 연기와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는 그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1993년 6월 14일 변형훈은 1991년에 결혼한 아내와의 이혼 소송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으며 이는 그의 4월에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으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그는 연기 활동에 몰두하며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는 여배우 황신혜와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한강시민공원 부근의 부두에서 보트 위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 여자 위에 남자의 낭만적 배경을 강조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나 그의 개인적인 갈등과 영화 속 장면의 대조가 그날의 촬영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기치 않게 다가왔습니다 이륙한 지 불과 10분 만에 헬리콥터는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는 곧 치명적인 추락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난류로 인해 탑승자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비상 상황이 급히 전개되며 재난은 불가피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탑승자 중에는 KBS 카메라맨 백순모와 촬영감독 소년체가 있었으며 이들은 비극적인 사고로 즉사했습니다 반면 KBS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의 김일환 프로듀서는 놀라운 정실력을 발휘해 창문을 깨고 빠져나오며 목숨을 건졌습니다 변영훈과 미도필름사 사장 이상원도 구조되었으나 이상원 사장은 병원으로 이송된 지 4시간 만에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다행히도 변영훈은 사고 발생 후 약 35분 만에 구조되었고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으로 1시간 동안의 심폐소생술 끝에 맥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 당시 그의 심장과 폐는 이미 기능을 멈춘 상태였고 이는 그의 생존 가능성을 더욱 위태롭게 했습니다 의료진은 그 당시 변영훈의 회복 가능성이 기적에 달려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상태가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말은 그의 병세가 얼마나 복잡하고 현대의학이 갖는 한계가 명확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기적적인 상황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변영훈은 구조 직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필요한 응급 치료를 받았고 이후 더욱 정밀한 진료를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맥박과 호흡 등 생명 징후는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변영훈은 31세의 젊은 나이에 부상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당시 변영훈은 갓 1년을 넘긴 어린 아들을 남겨두었고 그의 가족은 75일간의 뇌사 상태라는 긴 시간 동안의 고통과 함께 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은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으며 어린 아들의 존재는 변영훈이 남긴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헬리콥터 사고의 비극은 항공기에 수용인원을 초과한 탑승자 관리 부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인원을 초과 탑승한 것은 사고 가능성을 높였으며 더불어 비행 중 부조종사의 부재는 안전성과 비상시 대응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부주의한 요소들이 결합해 결국 예기치 못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수상 비행 시 최소 고도 준수에 대한 관심 부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비행한 것은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비극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실무에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사고는 단지 탑승자들의 생명을 아다간 것뿐 아니라 변영훈과 같은 재능 있는 배우가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영원히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세상에 남긴 예술적 공백으로 남아 그들의 미완의 꿈에 대한 아쉬움을 남깁니다 변영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의 아내는 유가족을 대표해 헬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겪은 감정적, 재정적 손실을 강조하며 가족이 당한 피해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는 중요한 법적 싸움이었습니다 변영훈 부인과 가족은 9억 9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며 이 비극의 여파를 감내하는 가족의 고통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미도필름은 회사 CEO의 사망 이후 독립적인 보험이 부족해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적절한 보험이 마련되지 않아 그들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충격에 대비하지 못했으며 이는 고위험 산업에서의 보험의 중요성을 절실히 보여줍니다 이 비극은 변영훈의 가족뿐 아니라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팬들과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부재는 연예계의 큰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생전의 투쟁과 고통은 대중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의 이야기는 서서히 잊혀지고 있습니다 변영훈의 유산은 그가 남긴 작품과 함께 기억 속에 남아 있으며 그가 더 오래 살아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펼쳤더라면 어땠을지에 대한 상상 속에서 계속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의 비극적인 서사는 삶의 덧없음과 인간 존재의 취약성을 상기시키며 세상이 얼마나 빨리 개인의 내면적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변영훈의 명복을 빌며 그가 남긴 사랑과 기억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길 바랍니다 5 litro 5 litro 5 litro 6 litro